어 하드 트레이닝? 어... 바디... 워터 워터 바디... 하드 트레이닝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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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머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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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디스 이즈 워터 바디... 워터 뭐지? 아 전화! 아...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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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네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어른이 돼서 부터 좋아하는 어른이 되게도 좋아하고는 사자성어 뭐? 사자성어 사자성어 어려서부터 어른인거? 어려서부터 엄청 친한 친구였고 죽마고 핑크 다 친절한 말이 들어가야죠 니가 이...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임 핸드폰 그.. 그그.. 그걸 4글자로 휴대폰? 아니 그 요즘 나오는 전화기 좀 더 좋은 거잖아. 몰라 아이패드? 아니 그.. 나 진짜 몰라. 웃을 때 뭐라고 그러지? 스마일. 그렇지 그 수로 시작해. 스마트폰. 그렇지. 이렇게 천장에 옛날에 매달라뒀던 거 뭐야? 천장에 매달은 게 뭐 한두 개냐? 아니 옛날에 먹으려고 곰팡이도 나고 그런 거. 매주. 오? 다른 말랑. 된장. 응. 그 다음에 김치? 김치. 된장찌개. 네. 아 된장찌개. 이번엔 된장찌개.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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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민 아저씨랑. 오늘 몇 개 마실까요? 9개요. 9개. 패스 하나밖에 못해. 통과 하나밖에 못해. 자 통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니다. 시작. 네가 좋아하는 커피 말고. 아이스크림? 콜라? 말고 초록색. 티로도 먹고. 녹차? 응. 엄마가 여기 가서 내 옷이랑 다 샀어요. 남대문? 남대문? 네. 어 컴퓨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인터넷? 네네. 맞습니다. 난 들었어요. 난 들었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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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멜레옷?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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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여기 갔었잖아. 춘천에 갔었는데 닭갈대? 물을 이렇게 가다 놓고 닭갈대? 닭갈대? 잘한다. 돈인데요. 돈? 모든 돈이에요. 모든 돈? 화폐? 아니 동전도 되고 돈도 되고 캐시? 뭐? 캐시를 한국어로 할 거예요. 돈? 아니 동전도 있고 모르시아께? 돈? 갤러리아 말고 백화점? 현금 현금! 식당 갔을 때 메뉴를 보고 뭐 하지? 주문해요. 어? 정원? 어. 그렇지. 오! 어! 채현순! 오! 파이팅! 엄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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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시작!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아줌마 말고 남자 아저씨! 그렇지! 그거... 보라카이...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거... 야자? 아니... 코코넛? 아니... 막 붙어있는 거 노란 거 껌질껌 하얀 거! 바나나! 그렇지! 잘했어요! 평소 식빵에 엄마께 발라준 짬! 세 글자! 무슨 짬? 딸기 짬! 엄마! 응! 날지 못하는데 큰제! 타줘! 그렇지! 현서야! 피타펜에서 쿠쿠 선정이 그 피타펜에 뻥뻥 쏜 게 뭐지? 두 글자! 태뻥! 그렇지! 잘하네요! 잘한다! 엄마! 어... 손가락인데... 굵은 손가락 뭐지?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현서야! 여기 막 물, 드럼을 내려가는 데야! 하수! 하수! 도가 아니고 하수구! 그렇지! 엄마! 늘끗 할머니가 아이고아이고 할 때 이렇게 짚는 거야? 지팡이! 어! 잘한다! 우리 아들! 현서야! 아 이거 모를 텐데?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부드러워지라고 또 뭐 이렇게 바르거든? 혹시 이거 아나? 샴푸 말고!